진짜 멋있네 뒤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얼었어요 아휴 아롱아롱하죠 그래서 아롱사태 1대1대1인데 간장을 넣어요 봉투째로 그냥 잘랐습니다 남편은 하키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제가 TV 앞에서 먹으면서 보라고 저녁을 차렸어요 뭐냐면 그 조개국 있죠 조개국하고 싱가포르 아니면 말레이시안 스타일 램커리를 했습니다 토마토 소스하고 코코넛 우유하고 넣고 한 거고 맛조개국입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오늘 남편이 일하고 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녁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It's a lot of food I don't think I'll eat that much 미안해 I told me on my diet 어 남편 diet하는데네 너무 알았어 half half curry yeah 알았어 curry 아니 너무 웃기다 이걸 암 이게 좀 낮아서 안좋아요 너무 낮아 맞지 자기 It's a too low 뜨겁지? 어 냅킨 줄게 잠깐 너무 웃긴데 많이 드세요 It's a too low I don't know Yeah it's fine 아 저상이 한 10cm만 높아서도 딱 좋았을걸 Why'd you buy such a low table? 아니 저거밖에 없어 Soup is good Yummy Soup 맛있지? It's a more of a cram flavor this time 맞지? 아 this time? Maybe I didn't put those seaweed this time That's why Would you boil longer? I think I boil longer I think I boil longer That's what it is 아 저 맛쪽에 너무 조금만 끓이시면 안 돼요 조금 한 5분 정도는 끓여야지 저기서 맛이 나오더라고요 Can I eat? 자기 먹어 두세 왜? 그냥 먹어 나 내 말 하고 있잖아 I'm shy You eat, I talk 뭐? 오늘 날씨가 정말 춥거든요 바깥에 영하 35도인데 체감온도는 영하 46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 뒤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얼었어요 이렇게 싱크대 부엌 앞에 있는 창문도 이렇게 얼었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 안 보내려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결정은 부모한테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 앞문 쪽에는 조금 덜 얼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여기에 수건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안 그러면 물이 녹아서 떨어져가지고 와 애들 방 엉망이죠 애들 방에도 창문에 이렇게 얼었습니다 이 커텐을 열어놨어요 이거 녹으라고 녹으면 여기 물 막 떨어지거든요 물 정말 많이 나오네 요렇게 얼었습니다 이 창문이 제일 심하네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애들 학교는 안 보낼 거예요 이때까지 추워도 마이너스 40도라도 항상 보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반 이상은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낼 거예요 그냥 추우니까 오늘은 집콕 아 이따가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 호비나 바깥에서 뜨거운 물 저기 공중에 던지는 거 해볼까 어떻게 생각해 학교에 지금 전화량 폭주해서 통화가 안 된다고 와 영어 잘하네 영어 잘한다 좋겠다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롱사태입니다 이거를 삶으면 안에 아롱아롱한 무늬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롱사태는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도 춥고 하니까 사온 국수하고 이거 같이 해가지고 먹을게요 이제 여기 국물에 들어갈 거 마늘 이번에는 마늘 한 통 다 썼습니다 블랙페퍼하고 양파는 하나 다 넣어 줄게요 이거 정향하고 팔각 싫어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한 개만 넣을게요 저도 저거 향은 별로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건 하나만 넣고 팔각도 이 정도 넣으면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넣어 줄게요 저렇게 하면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왜 넣냐고요 조금 달라요 조금 그 잎으로 차이 그것 때문에 넣고 양파도 일단 십자로 오려가지고 넣어 줄게요 외계수 잎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추씨 고추씨가 국물에 들어가면 많이 맵지는 않은데 국물이 뭔가 시원하고 깔끔해져요 이거 고추 별로 안 맵더라고요 그래서 통째로 넣어 줄게요 그 대신 씨는 빼주고 집에 파가 없어가지고 파는 못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무, 생강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제가 소금도 넣었습니다 아롱사태는 좀 질겨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압력밥수태 해 줄게요 물 자국이 엄청 많네 못 본 척 해 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추가 올라왔죠 그러면 불을 줄이고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저하고 좀 같이 해요 뭐냐면 아 눈 치우는 거예요 눈 오늘 눈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제가 양말을 좀 신고 저하고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같이 합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그 아롱 사태가 이렇게 동그랗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처럼 됐어요 소스에 졸을 것인가 그냥 먹을 것인가 고민이 좀 되네요 수육을 잠깐 졸여 주겠습니다 1대1인데 간장 1, 물 1, 물엿 1, 생강 1, 월계수잎 1, 마늘 1, 후추 1, 양파는 없어 가지고 안 넣을 거에요 소스가 좀 작죠? 저 오늘 간장이 좀 없어 가지고 푹 당기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일단 하고 있다 한번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조리기 그냥 설탕 조금만 넣어 줄게요 하여튼 비율은 그냥 1대1로 잡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죠 하여튼 이래가 졸여 줄게요 어차피 아무도 안 따라 할 거잖아요 저 고기 정말 얇게 써는 거 좋아하거든요 족발이든 수육이든 정말 얇게 써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 하나 먹어보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롱아롱 하죠? 아롱아롱하게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아롱사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 너무 크니까 짜은 거 먹어볼게요 요거 맛있어 짜요 짜 짠데 저기 누들숲에 넣어 먹으면 딱 맞을 정도에요 음 다음에는 물을 1.5로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아 맛있게 생겼다 진짜 맛있게 다시 한 개만 더 조금 더 큰 거 먹어 볼게요 요거 이 누들은 한 개 반 할 거예요 원래는 한 개 했는데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세 명이 먹기에 한 개 반 요거 잘라 줄게요 그래서 봉투째로 그냥 잘랐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짜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숲 Can I try some? 잠깐만 잠깐만 응 응 이거 조금 여겨줄게 맛 봐 은이가 맛있지? 알았어요 안 뜨거울 거야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네 왜 이렇게 웃겨 맛있어?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이 국수가 뽕냥 해가지고 되게 빨리 익을 거 같거든요 되게 빨리 익을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 해보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한 7, 8분은 삶아줘야 돼요 한 7, 8분은 삶아줘야 돼요 난 못해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장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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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게 그렇지 브랜드가 아키 아키가 좀 먹을거 같고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어떻게 엄마 많이 했는데 아니 아키는 3분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오우 맛있겠다 맛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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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킹 아킹 그걸 왜 인제 얘기해 나 먹을게 빨리 일단 먹어봐 응 이렇게 춥게 썰고 있어 엄마는 저기 요리하니까 더 굽다 이렇게 춥게 썰고 있어 더 굽다 엄마 음 맛있다 맛있다 고기 진짜 진짜 맛있어 호유가 치킨까스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했다 어제 먹은 거 어제 엄마 했던 거 자 와 오늘 고기 파티인데 소스도 줄까요? 희나 그만큼 먹을 수 있어? 응 먹을 수 있겠지? 먹어야지 지금 조금 무거워 아 말을 딱 꺼낸다 지금 조금 무거워 조금 뜨거워? 어 너 이름 뭐? 장태상 장태상? 장태상 장태상 해 그러면 장크리처? 장크리처 아니잖아 빨리 먹어 요구나 뭐야 저 이름이 장크리처 맞는데 아니 아니 좀 똑바로 먹어 그냥 뭐 바이크들이 스케디야 엄마 어떻게 그렇게 먹어 엇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어떻게 알았어 엄마 말해줬으니 엄마 말해줬어 이빈아 큰 할아버지처럼 얘기해봐 딸꽁처럼 얘기해봐 딸꽁처럼 얘기해봐 치킨 수비 아 그 누들 맛있네 해봐 아니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그냥 항상 하더만 왜 조색받아 못하겠어 빨리 와서 밥 먹어 해봐 그러면 이빈아 바이니색 조색라 로봇